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어둠 맛집을 짓고 야 밥 먹으러 와 사는 어릴 적 대박이다 이렇게 바로 파시는 거예요? 이거 뭐야? 뿔소라 그렇지 뿔소라 해산 해산 이거는 뭔데? 이거 뭔데? 돌 뭉개예요 이게 돌 뭉개 우와 뭉개 사랑해 이건 괜찮네 물총효과 가야 돼 얘도 막 나와 얘 와 이거 완전 방망이인데 이거 완전 방망이인데 방망이 방망이야 방망이 옛날 전화기 아니야? 여보세요? 도깨비 방망인데 와 저거는 하나 먹으면 그냥 든든하겠다 이게 약이네요 약 이거는 진짜 크다 와 자연산 떡하네 엄마 이거 자연산이에요 전복? 자연산 전복 자연산 전복 엄청 커 전복 전복 물이 못 먹네 윤정씨 죄송한데 해물은 저희쪽 거니까 구경만 하시고 일단 앉자 이모 우리 예약한데 여기죠? 너무 맛있겠다 야 이게 비싼 건데 이거 흑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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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좋아 이거 봐 와 진짜 살아있다 와 실하다 실하다 오 뭐야 뭐야 나 뭐 공사는 자로 써 와 이게 정황의 이름이 뭐예요? 굴이에요 뭐예요? 석화 와 와 진짜 처음 봐 아니 이게 다 아니었어?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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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의 우유 와 와 와 와 와 야 야 야호 와 이거지 이거지 와 와 이게 거제야 이게 거제도야 이게 거제도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모 야 이거 봐 쿨쿠기 봐 와 간다 그렇지 들어가 햄버거 같을 거야 햄버거 그다음에 우유야 우유 우와 너무 맛있어요 향은 어때 향은 하나도 안 비려 먹어봐 굴 하나 먹여주라 굴 하나 먹여주라 오케이 굴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래 미쳤어요 우와 맛있게 하세요 맛있죠 난 굴이 진짜 맛있다니까 오오 굴이 진짜 맛있다니까 와 와 이모 너무 맛있어요 굴이 왜 이렇게 달아요 약간 설탕 조금 탔죠 설탕 아니요 너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라면 국물 진짜 끝내준다 와 와 야 라면 와 진짜 맛있다 야 라면 야 라면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음 와 와 아버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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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오케이 마늘 많이 넣어서 먹을게요 다 같이 쌈 싸서 짠하자 오케이 이게 라면과는 다른 게 이런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여기 막장이라고 막장도 넣고 회를 아끼지 마 듬뿍 넣어요 그러면 마늘 몇 개 넣으라고요? 마늘 몇 개? 어떤 사이즈야? 그건 두 개 넣어야 되겠다 고추가 하나만 넣어주세요 오케이 나 이것도 넣을래 와 살아있다 와 살아있다 아버지 뽕이에요 뽕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야 이거 똥이도 똥이도 그래 너무 맛있다 형 굴 먼저 드실래요? 소라 먼저 드실래요? 노게도 안 굴을 한 번 드셔야 된대 그래 아 왜 안 들어가지 마요 뭐 먹으러 아아 아이고 야 이거 소라 회인데 아 진짜 와 한번 맛만 일단 맛만 보라고 스타트 아니 성운이 혼자 저기서 뭐하고 있냐고 혼자 잘 먹고 있어 혼자 오셨어요? 성운이 그늘도 없는데 뭐 성운이는 회도 싫어 그냥 탄수화물 잘라줄게 잘라줄게 아니 맛있어 아니 무늬로 잘라줄게 아니야 아니야 그냥 먹어도 돼 아니 이거 다 먹어? 왜? 아 잘라먹어야 돼 짜자잔 뭐야? 제가 항상 블루투스 마이크로 가방에 넣어 다니잖아요 제가 노래 한 곡 반곡으로 좀 가고 싶어요 예스 아 아니 근데 혜성아 우리 사냥님한테 해가지고 웃는 게 낫지 않아? 아 그래야 되겠다 진짜 낫지 않겠어? 사냥님을 녹여서 우리가 한 접시 받는 거 같지? 야 새 거 먹어 새 거 먹어 가자 가자 사장님 그러면 저희도 제가 노래 한 곡 할 테니까 마음에 드시면 해 좀 썰어 가주시면 안 됩니다? 저희도 있어요 예스 뭐야 혜성아 그 어느 때보다 감미롭게 불러봐 저기 여기 콘서트 제일 1열에 앉았습니다 예 딱 앉았어요 야 먹으면서 봐 디너쇼야 먹으면서 봐 디너쇼 디너쇼 가자 가자 진해성 디너쇼 예 예 아하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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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잘 들어주세요 예 됐다 하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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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눕지를 마라 남자의 사랑을 눕지를 마라 첫사랑이 나구다 한두의 남자는 한두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 늘어난다 한두의 남자는 한두의 남자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지? 감사합니다 이거 한 판 더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 낙지! 낙지 좋다 낙지란 거 봐 낙지란 거 봐 우와 낙지 바로 바로 있어 우와 신나네 미쳤다 정경 소리 맛있겠다 진짜 그냥 탕탕 치는구나 예술이다 예술이다 저거 봐봐 살아있는 거 봐봐 살아있다 저거 진짜 초장에 찍어먹으면 엄청 맛있어 난리지 난리 난리야 완전 대박 대박 기름장이랑 초장 기호에 맞게 갑니다 낙지다 대박이다 우와 잘했어 해석이 잘했어 일로와 낙지 봐 성훈아 낙지 먹을 수 있어? 네 못 먹는 게 뭐 있어? 없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먹어볼 거야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자 재룡장치 보자 재룡장치 보자 재룡장치 보자 맛있어? 맛있어? 재룡장치 보자 안 했어 안 했어 춤을 춘다 아우 어두워 성훈이 진짜 잘 먹는다 너 오 성훈이 밥 달래요 삼성훈 달래요 와 여기 와서 먹으니까 다르다 우와 맛있다 언제 내가 바다 뒤에서 이렇게 먹어보겠어 바다 앞 바다 앞 아 바다 바다 뒤에서 이런 걸 어쩌면 바다 뒤에 놓으라는 말 처음 들어봐 아니 쟤 뒤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를 뒤에 놓고 바다를 뒤에 놓고 바다를 뒤에 놓고 잘 먹었습니다 이게 거제도의 인심이었어 와 말로 표현할 수 없겠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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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